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세계에서, 특히 일본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여기 조선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기술 융합으로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이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기업은 지난 2001년 선박 철판 소모량을 절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네스팅을 개발, 보급한 이후 선체의장 등 조선 전반적인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였습니다. 조선 광고구로 알려진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 지역의 조선업체나 제작업체에 선박 제작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가진 상품들을 보급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는 유럽이나 미두 지역과 컨소심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국산, 조선용 소프트웨어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주요 조선업체에 채택돼 현재 국내 시장의 80%가량을 점류하고 있다.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솔루션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대표 상품이 네스팅입니다. 네스팅은 철판 소모량 절감을 하고 NC 절단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절단 부재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스마트허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된 프로그램들을 부품들을 용접을 통해서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용접과 용접의 물량이라든가 작업량들을 산출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스마트웰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편하게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편하게 생산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제어준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스마트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립이 된 후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철판이 녹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그걸 도장 면적을 산출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스마트 페인트입니다. 그리고 배에는 100km가 넘는 전선 케이블이 있는데 그런 케이블들을 길이를 산출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또 스마트 케이블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만들어진 생산 정보들을 현장에서 쉽게 조회하고 검색하고 그 다음에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스마트 비호입니다. 이들은 조선 설계와 선체 생산 정보, 선박 내 케이블 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지에서 연이어 러브콜을 받으며 세계적 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다. 특히 일본 조선업계 1위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중국 조선기업과도 공급 계약 재결에 성공하며 한국 소프트웨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러싱이라는 프로그램은 조선 산업이나 강교, 플랜트 산업에 사용되는 온자재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또 그 온자재의 사용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헐은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사용하는 선체 생산 부재 관리 시스템입니다. 각 조선소의 설계 및 현장에서 요구하는 생산 정보, 가공 정보를 제공하고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선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헐은 3D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용접 정보를 산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용접 길이, 두께, 자세, 재료 등의 각종 정보들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용접 물량, 자동 로봇 용접 정보, 3D 도맨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용접 정보 산출 종합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배에는 기름이나 물을 채우는 탱크, 사람이 거주하는 선실 같은 다양한 공간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페인트가 칠해져야 하는데요. 스마트 페인트는 페인트가 칠해지는 구역의 면적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뷰어는 조선이나 해양구조의 설계 정보를 다루는 데 특화되어 있는 3D 뷰어입니다. PC뿐 아니라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설계 사무실, 설치 현장 등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뷰어를 사용하면 각 공정 단계에서 작업자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지그는 기존의 복잡하고 어려운 외판 지그 작업을 단순하고 직관적인 조작으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 용적 구간 계산 및 최적화 작업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케이블은 선박 내의 전기 공급을 위한 전선 물량을 자동 개축해주고 전선 설치를 위한 정보 및 필요한 부자재를 자동 산출, 관리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선박 설계에서 원자재 생산 과정을 전문적으로 특화시켜 그 기술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 시장을 사로잡은 이곳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으로는 이런 저희 소프트웨어들을 보다 긴밀하게 연동시켜서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생산 설계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차세대 로봇이나 IoT 장비들을 연동시켜서 보다 스마트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아시아 시장을 넘어가지고 조금 더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라든가 어떤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어떤 회사 분위기가 되어야지 향으로도 더 좋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만들어진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가지고 현재는 아시아에 머물러있지만 앞으로는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